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순천광양곡성구레을 선거구의 경우 현재까지 5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고 추가로 입지자 2명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7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순천광양곡성구레을 입지자를 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광양곡성구레을 선거구에서는 5명의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먼저 민주당 권양혁 후보입니다. 1968년생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 유근기 후보입니다. 1962년생으로 전남과학대학교 지리정보톤보과를 졸업했고 전 민선 6, 7기 곡성군수를 지냈습니다. 이충재 후보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합니다. 1969년생으로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전 20대 대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 노동특보를 맡았습니다. 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도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1964년생으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당 유현주 후보입니다. 1971년생으로 이화여대 사범대 과학교육과를 졸업했으며 전 전라남도 의원을 지냈고 현재 진보당 광양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광양 출신 정한중 교수도 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점쳐집니다. 1961년생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법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정현 전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58년생으로 전 새누리당 당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지방시대위원회 부의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의 7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선거구. 오는 4월 10일 의석을 가져갈 후보는 누가 될지 유권자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